안녕하세요. 저는 이제 지금 샤워를 하고 나왔고 내일 제가 와 서울을 가거든요. 내일은 친구를 만날 겸 그리고 토요일에 잠실에서 하는 싸이 콘서트 있잖아요. 그 흠뻑쇼 그것도 있고 뭐 뒤에 절에 만날 친구들도 있고 일도 있고 한 일주일 정도 친구네 집에 머물면서 있을 생각이거든요. 당장 서울에 가서 저녁에 이제 이태원에서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요. 제가 지금 손에 아무것도 안 바른 상태라서 네일 케어하면서 색깔 바르면서 그냥 여러가지 잡담 나눠보려고요. 제 손톱은 현재 길이가 꽤 길어요. 제가 손은 못생겼는데 손톱은 살짝 예쁘게 자랍니다. 그래서 오늘은 어떤 색깔을 바를 거냐면 이 C&D에 나오는 살짝 옐로우톤 베이스랑 탑 그리고 컬러 필 오프 베이스 콧이에요. 그래서 얘를 먼저 바닥에 깔고 그 다음에 젤을 바르면은 나중에 막 갈고 아세톤에 속오프 안 해도 그냥 이렇게 껍데기처럼 쫙 벗겨져요. 저같이 컬러에 쉽게 질리고 컬러를 쉽게 쉽게 바꾸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베이스 콧을 바르고 젤을 올리면은 젤 테이크 오프가 훨씬 빠르니까 손톱이 상하지 않게... 저는 보통 스퀘어 쉐입을 많이 잡아요. 왜냐면은 막 이렇게 긁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좀 오버한 쉐입은 스크래치가 많이 나더라고요.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이렇게 스퀘어 쉐입으로 잡게 됐고 대충 쉐입이 잡힌 것 같으니까 아세톤으로 한번 닦아주고 클롭 베이스 콧을 발라볼게요. 지금 싸이 콘서트가 너무너무 기대돼가지고 빨리 가고 싶어요. 보니까 그 싸이 콘서트가 전국 카트에서 하더라고요. 근데 저는 일부러 잠실 경기장에서 하는 날로 잡았었거든요. 왠지 뭔가 잠실이 가장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떨어졌어요. 심지어 그 티켓팅에 실패를 했었어요. 안표가 바로 올라오더라고요. 그래서 안표를 만원인가? 15,000원 정도 더 주고 안표를 샀었어요. 근데 며칠 있다가 티켓을 다시 재오픈하더라고요. 티켓팅할 때 당시에 저는 캐나다에 있었어가지고 저한테는 선택권이 없었어요. 외국인들은 아무래도 손톱 이렇게 엄청 길고 뾰룩하게 하는 게 되게 예쁘다고 생각하고 많이들 그렇게 하는데 한국은 사실 그렇게까지 많이 하지 않지 않나요? 한국은 그렇게 막 길고 뾰족한 손톱보다는 짧더라도 막 아츠나 디자인 같은 게 올라가 있는 손톱이 더 제가 한국에 와서 영상을 몇 번 찍긴 했었어요. 겟레디윗미 같은 거를 뭔가 조명이나 방 같은 거에 익숙하지도 않고 되게 살짝 어색하더라고요. 캐나다랑 다르게 그래가지고 편집도 못하고 그동안 캐나다에서 찍었던 영상들만 찍어서 올렸거든요. 제 첫 영상은 겟레디윗미 같은 거를 찍으면서 제가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. 왼손부터 발라볼게요. 한국은 확실히 습하잖아요. 근데 제가 오랫동안 한국을 안 와서 이게 한국이 얼마나 습한지를 새카맣게 잃어버리고 있었어요. 한국은 진짜 엄청 큰 목욕탕 같아요. 화장을 하면 땀에 다 지워져버리고 저는 아침에 화장을 하고 나가잖아요. 그러면 점심에 집에 잠깐 들어오면 그냥 화장을 다 지워버려요. 너무 답답하고 다 무너져 내리고 내일은 놀러 가야 되는데 화장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걱정이에요. 땀 많이 나면 자 그럼 색깔을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엄청 얇게 3콧을 바를 거예요. 대충 요렇게 보이는 색인데 짠! 짠! 이렇게 첫 꽃을 발랐고 이제 큐어링을 할게요.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비행기표를 결제를 했어요. 그 호주 가는 비행기표 9월 말쯤에는 제가 호주로 갈 것 같아요. 아 맞다. 그리고 제가 최근에 유튜브 애드라이센스 애드센스 승인이 났어요. 사실 유튜브 애드센스 조건이 2018년 1월부터 바뀌었잖아요. 근데 그 전 조건도 그 후 조건도 그 당시에 충독이 되긴 했었는데 제가 애드센스를 신청을 2월인가? 그때 했어요. 되게 늦게 했죠. 근데 승인이 7월에 난 거예요. 그래서 거의 한 5개월 정도 만에 드디어 승인이 났고 유튜브에 공식적인 제 애드센스가 생겼습니다. 아 너무 좋아요. 근데 승인이 났다는 그 자체가 되게 돈을 떠나서 엄청 새롭게 제가 영상을 만드는 원동력을 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더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. 사실 유튜브 수익 창출이 승인 나기 전부터 몇 번씩 막 그런 광고 같은 그런 게 제의가 들어오기도 했었어요. 몇 번은 막 거절을 했었거든요. 근데 어떤 식으로 계속 거절을 하는 거 말고 어떤 식으로든 이 컨텐츠를 내가 느끼기에 괜찮을 것 같으면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지금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. 탑콧을 발라줄게요. 아까보다 머리가 좀 부풀어 오른 것 같은데? 그죠? 아 너무 덥다. 이쪽 손은 끝났어요. 제가 진짜 좋아하는 색이고 좀 여름에 바르기 좋으면서 저처럼 피부가 까만 사람한테도 되게 좀 잘 어울리는 색인 것 같아서 제가 진짜 진짜 좋아하는 색이에요. 안녕하세요. 조이입니다. 어제 내일 영상을 찍다가 다 찍고 마무리를 제대로 못하고 잠이 들었어요. 잘 마무리했고 제가 너무너무 지금 까매요. 그래갖고 살짝 애매한 색깔을 바르니까 완전 손도 할머니 같고 피부가 완전 더 까매 보여가지고 그냥 앗살이 살짝 밝은 색깔로 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요즘 노란색에 빠졌거든요. 한 1시간 반 정도 있다가 1시간 10분? 10분 정도 있다가 서울을 이제 올라가요. 저는 지방 사람입니다. 지금 얼른 화장을 하고 서울로 갈 채비를 해야 하거든요. 상경할 겁니다. 기초는 했고 지금 선크림부터 바를게요. 화장을 하면서 바로 파우치 안으로 이렇게 화장품 넣어야겠어요. 지금 화장품도 싸가야 되거든요. 파운데이션을 바를게요. 파운데이션 저는 맥거 이번에 캐나다에서 올 때 막 급하게 사온 건데 이거밖에 못 쓰고 있어요. 지금 왜냐면은 제가 너무 타가지고 이 색깔 말고는 모든 파운데이션이 저한테 지금 너무 밝아가지고 4.5호더라고요. 제가 많이 타긴 했나 봐요. 아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선크림을 잘 안 바르고 다녔어요. 선크림을 바르고 일을 하면 저는 굉장히 트러블이 많이 올라와가지고 항상 일 갈 때는 그냥 선크림 안 바르고 가버릇을 하니까 일을 안 하는 날 때도 선크림을 안 바르게 되더라고요. 아주 안 좋은 버릇이죠? 이렇게 피부에 깔고 확실히 캐나다에 살 때 보다 한국에 오니까 피부가 훨씬 좋아졌어요.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공기나 환경적인 건 솔직히 캐나다가 훨씬 더 좋을 텐데 너무 습하니까 제 얼굴에서 기름이 많이 나오고 땀이 많이 나오면서 건조함이 사라져가지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아토피 같은 것도 되게 많이 나왔어요. 여기 막 흉터 엄청 많이 있었는데 솔직히 좀 무섭기도 해요. 호주 가서 또 다시 심해지면 어떡하지? 건조해가지고 이런 걱정이 좀 있습니다. 뭐부터 해야 되지? 일단 눈썹부터 저는 그려줄게요. 아니다. 하이라이트부터 할게요. 하이라이트는 제가 그냥 거의 이거 하나로 평생을 쓸 정도로 이걸로는 거의 얼굴 전체를 쓸 정도로 많이 발라주고요. 왜냐면 얘는 저한테 너무 티가 잘 안 나요. 근데 은은한 광 같은 게 확실히 보여서 이 타르트 제품 중에 엄청 예쁜 골드 펄이 있거든요. 골드 하이라이트 이걸로 코 부분에 살짝 더 반짝임을 줄게요. 그 다음에 아워글라스에 있는 디퓨즈 블런드 라이트라는 색깔로 여기 살짝 쉐이딩을 해줄게요. 이렇게 여기 밑에다가 쉐이딩 줄게요. 제가 보기와는 다르게 지방에서 겁나 오래 산 사람이고 서울을 많이 가본 적이 없어요. 한국에서 대학교 다닐 때 동대문에 원단 때러 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이제 서울에 가서 놀거나 이랬던 경험이 많이 없단 말이에요. 부끄럽긴 하네요. 아무튼 그래가지고 항상 서울 가는 게 엄청 저한테는 뭔가 특별한 일이면서 대단한 일이면서 뭔가 되게 좀 설레이는 일이에요. 그래가지고 지금 되게 별것도 아닌데 일주일이나 서울에 있으려고 하니까 너무 설레가지고 뭘 해야 될지 막 너무 설레고 그래요. 이걸 막 브이로그로 찍으면 너무 촌스러워 보이겠죠? 제가 잘 서울의 지리를 잘 몰라서 처음에는 다 서울이 거기서 거기인 줄 알고 터미널부터 홍대까지는 뭐 10분이면 가겠지 막 이렇게 그냥 다 거기서 거기라고만 생각을 했었어요. 완전 터미널하고 제가 가고 싶은 그냥 들어본 뭐 이태원 뭐 또 뭐 해야지 이태원, 홍대 신사동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멀찍멀찍 떨어져 있으면서 제가 생각한 것보다 서울은 더 크고 할 것이 많고 되게 화려한 도시더라고요. 그래서 아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런 와중에 지금 화면에 비친 제 얼굴이 너무 눈썹이 없어서 눈썹을 빨리 그려보도록 할게요. 눈썹은 닉스 펜슬로 가이드라인을 따주고 파우더로 채워주는 이렇게 끝부분만 휠을 싹 잡아줘요. 이 아래랑 끝만 이 닉스 아이섀도우 10번 컬러 제가 눈썹을 사용하는 이 컬러로 앞에부터 태워줄게요. 아 근데 정말 한국 너무너무 더운 것 같아요. 진짜 댓글에 구독자님들께서 한국 진짜 더운데 더위 조심하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진짜 너무 더운 것 같아요. 집 밖을 못 나가겠어요. 세종시에 와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 세종시는 정말 아파트만 있고 나머지는 다 막 나무밖에 없단 말이에요. 세종호수구원 있고 세종호수구원 있고 그래서 높은 건물이 많이 없어서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그렇게 많이 덥진 않다고 하는데도 이 정도면 서울은 어떨까요? 와 진짜 걱정된다. 아이섀도우를 넓게 깔아주고 일단은 눈화장은 그렇게 많이 안 할 것 같아요. 일단 제가 일단 제가 사랑하는 해변에서 코코넛 색깔을 또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모노아이즈에 있는 마이옴 브랜라는 색상을 한 겹 더 깔아줄게요. 근데 캐나다에 살다가 확실히 한국에 오니까 영어 쓸 기회가 진짜 많이 없는 게 세상 확 느껴지는 것 같아요.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는 매개체가 확실히 확 떨어져요. 영어 공부를 하러 이렇게 돈을 주고 학원을 가던가 뭐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영어를 쓸 기회가 없다 보니까 진짜 저도 지금 열흘밖에 안 됐는데도 되게 제 영어 실력을 잃어가고 있는 기분이에요. 원래부터 지퍼럽긴 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살짝 이태원을 가볼까 하고 있어요. 이태원에 가면 외국인들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한마디라도 더 하기 위해서 말 걸어 막 보면 하이 헬로 How are you? I just came from 캐나다 하하하 이렇게 찾아가서 배우면요 이거 제가 샀어요. 드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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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한국 화장품을 사게 됐습니다. 제가 진짜 누드롬퍼라는 색깔이에요. 진짜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색깔이에요. 제가 지금 딱 뭔가 제가 좋아하는 색깔 하지 않나요? 이렇게 옷 화장 You know what I'm saying? 근데 어 색깔 좀 달라간다. 확실히 햇빛 뭐라야되지 햇빛을 받으면서 찍으니까 발색 같은 게 되게 잘 나오네요. 맨날 캐나다에서 어두컴컴한 방에서 찍어버릇 해가지고 이거랑 같이 산 색깔이 이거 바로 옆 호수였던 어 브릭 슬립 이란 색깔이에요. 이건 이렇게 레드가 아닌데 이 정도 색깔인데 이거를 진짜 많이 바르고 이거는 음 사실 받은 지 이틀밖에 안 돼서 둘 다 많이 바르지 않았습니다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색깔이 더 마음에 들어요. 제가 또 얼마나 화장품에 돈을 또 많이 쓸지 걱정돼요. 전전 비디오에 거치장에 연연을 안지 않기로 했는데 역시 한국은 화장품인가 봐요. 제가 한국에 오니까 없던 화장품 욕심이 막 생기면서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 보면은 신제품이 막 올라오는데 캐나다에서 구할 수가 없잖아요. 그리고 구할 수 있더라도 굉장히 신상이 신상이 아니게 됐을 때 결국에 구할 수 있게 되고 그게 또 가격이 그 가격이 아니에요. 최소 두 배. 근데 저 오늘 아이라인만 그리면 화장 끝나는데 눈화장을 많이 안 하죠 제가. 아 블러셔를 좀 발라볼까요? 이건 어 썬바스크라는 맥 그 쉬머한 블러셔인데 개인적으로 이런 색깔 진짜 좋아해서 확실히 화장품이 뭐 많다고 많지도 않긴 하지만 화장품을 많이 사다 나른다고 하더라도 항상 사는 색만 사더라고요. 결국에 저는. 이 캣펀디 타투 아이라이너 이거는 제가 캐나다에서 진짜 아주 주구장창 썼던 아이라이너인데 이거를 쟁여오질 못했어요. 제가 급하게 캐나다에서 오느라. 진짜 세포라를 못 간 게 한입니다. 한. 다 쓰면은 한국에서 도대체 어떤 아이라이너를 사야 될지 고민이에요. 쨍하게 쫙 그려지고 잘 안 지워지고 누구나 아는 그런. 캣펀디가 한국에 있나요? 백화점 가면 있나? 어 벌써 많이 안 나와. 거의 다 썩아나봐요. 아시다시피 8월에는 제가 비자도 준비하고 뭐 필리핀도 가고 굉장히 바쁘게 보낼 것 같은데 9월 한 달을 어떻게 보낼지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. 근데 제가 생각한 게 아무래도 제가 면허가 없거든요. 면허를 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. 제가 다시 언제 한국에 올지 모르니까 지금 빨리 면허를 따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안 나와. 쌓인 흠뻑쇼가 진짜 엄청 흠뻑 젖는다고 해요. 진짜 손가락이 쭈글쭈글해질 정도로 그래서 화장을 어떻게 하고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. 화장을 안 하고 가는 게 제일 짱이긴 한데 짠! 이렇게 브러쉬도 챙겨갈 거고 이렇게 제가 오늘 사용한 제품들도 챙겨갈 거예요. 파운데이션 그리고 혹시 몰라서 수정화장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산 첫 쿠션이거든요. 이 쿠션 좋나요? 아직 안 써봤어요. 한 번 테스트만 해봤는데 제일 어두운 색깔 샀는데도 저한테 정말 밝아서 제가 진짜 놀랐어요. 이렇게 밝구나. 네 단계나 있는데 네 단계 중 가장 까만 걸 샀는데도 되게 밝더라고요. 그럼 저는 이제 서울 갈 준비가 끝났고 머리를 해볼게요. 밝게 딱히 없어. 제가 앞머리 파마를 다시 했어요. 여기 부분 보시다시피 여기가 엄청 빠글거리죠? 원래 곱슬인데 이 앞에 진짜 이 빠글거리는 딱 이만큼 앞머리가 빠글거리는 딱 이만큼은 파마를 했어요. 머리를 제가 365일 묶고 다니다 보니까 뒷부분은 사실 파마가 어찌됐든 상관없고 어떻게 보이든 그렇게 제가 제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안 쓰는데 이 옆머리 부분에는 또 제가 곱슬기가 뒷머리보다 옆머리가 좀 덜해요. 그래서 옆머리는 되게 개털 같아 보여요 항상. 그래서 그냥 파마를 하게 됐어요. 파마를 하니까 좀 그냥 뒷머리와 어우러지면서 나름대로 좀 캐릭터도 좀 생기고 마음에 들어요. 근데 저한테 매직을 그렇게 권하시더라고요. 그 미용사분께서. 요즘 약이 그렇게 좋아졌다면서 매직을 그렇게 그렇게 권하시더라고요. 화장품. 기초. 화장품이 한 집이네. 지금 샤워한 지 거의 한 시간이 조금 안 됐는데도 아직 머리가 안 말랐거든요. 저는 드라이기를 안 써서 서울에는 이 조그마한 고프로 들고 가서 찍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. 너무 창피할 것 같아. 싸이 콘서트는 꼭 찍고 싶어요. 그래서 고프로를 가져가는 거예요. 왜냐하면 방수니까. 저는 이 가방을 들고 갈 거예요. 제 사랑 메르시 메르시. 근데 이거 벌써 찢어졌어요. 여기가. 보이나요? 제가 너무 막 들고 다녔나 봐요. 서울 짐들은 다 여기 안에 있어요. 여기 안에 옷도 있고 친구들한테 줘야 될 것도 들어있고 신발도 하나 챙겼고 뭔가 겟레디를 그렇게 크게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겟레디윗미를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번에는 더 의미가 가득한 재밌는 영상을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그럼 잘 지내고 계세요. 아마 일주일 동안은 영상이 못 올리겠죠? 렛츠고! 바이! 많다 encountered 해 Driving 이거 prayer 안되제 bib photography 여러분 이게 Olympia ! 해방 해방 감사합니다.